전문화의 선물은 아 잘 안 걸렸습니다 자그라의 제품은 두 가지입니다 아주 무가의 제품인데요 자그라 스포츠록스, 바이오리스, 블루프스, 헤드셋과 자그라 스포츠 펄스, 바이오리스, 블루프스, 헤드셋, 헤드셋과 두 가지입니다 벌써 못 왔어요 이거 3개입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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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입니까? 이게 컬러가 블랙이에요 블랙 블랙이고요 밑에 번호는 호진영 씨가 불렀어요 1,620... 아쉬워 7번 1,627번 블랙이 1,627번 자 이분께서는 작가, 스포츠록스, 바이오리스 블루프스, 헤드셋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PMS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분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가, 스포츠록스, 헤드셋에 당첨되셨습니다 2,627번 2,627번 자 오늘 저희가 그릴 수 있는 헤드의 마지막 캠페입니다 내가 그렸으면 좋겠네 어떤 분이 만약에 헤드를 잘 받으신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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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이 블랙이에요 블랙 블랙 이거래도 1,600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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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가시는 거 아니죠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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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... 1,671번 블랙의 1,671번 이 분은 자그라 스포츠록스, 바이오리스 블루프스, 헤드셋에 당첨되셨습니다 두 분 축하드립니다 오는 이 국가에 자그라의 헤드셋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PX에서 방문하셔서 방문을 수령해 가신 거랍니다 너무 이쁘서 사랑받고 참고도 하지 네 아... 어차피 또 이따가 또 이 분이 좀 처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, 아주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... 추천 안 했더라도 너로도 선수하지 마시고 또 이 분을 더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호준영씨가 선택해서 드릴 수 있는 경품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단 두 분에 별걸 했지만 호준영씨는 역시 수고한 고용의의 질문들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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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아... 한 곡 더 부르고 가야죠 아... 앵콜 나오면 한 곡 더 부르고 가려고요 수고곡도 여기 계신 분들은 들으실 준비가 돼 있는 분이니까 네 괜찮으신 분 네, 아니였어요 아... 놀아주시고 가시는 게 없으셔도 됩니다 네 다음번에는 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뒤로 가있지 않네 왜 어? 뭘 보고 가야죠 아... 빨리 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한 곡 더 뛰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꼭 뛰어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